마이보험 체크 대박 영선TV에 박영선 언론위원님하고 같이 하는데 박영선 언론위원님 요즘은 아주 잘나갑니다. 어제는 새나르가고 오늘은 또 수리남 시민방송이랑 그거 하고 오늘은 들어가셨고요. 저희가 이제 민생상황실 뉴스공장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민생상황실. 그러나 요즘 총선상황실로 민생상황실 밀려가지고 지난주 이번주 저희 방송이 잘렸습니다. 뉴스공장에서. 그럼 저희 절대 굴할 수 없다. 안징얼TV 인싸TV라도 모여서 방송을 해야 된다. 다만 성기성 교수님은 지금 수원에서 교육언론 창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녹색연어의 정규석 사무처장님과 보건의료단 전압의 정영준 의사선생님 정책시장에 오셨습니다. 아니면 인사하시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더 들어온다. 얼른 더 들어오세요. 뉴스공장 2주간 못 본 이야기 또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안징얼TV 인사이트 TV 봄꽃님 고맙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 청주방문 시청하고 있군요. 이재명 대표님 꼭 저희 방송할 때 꼭 그 일을 하시대요. 저희랑 경쟁관계인데 제일리아당 대표님이 잘 하시는 걸 저희는 응원합니다. 예 우리 안징얼TV에도 단무지님 축복사람님 이범래 선생님 이범래 선생님 이범래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슈퍼저트 싸주세요. 양천의 토주대감 이범래 선배님 정말 김용문 전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님을 도와서 열심히 했는데 경선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진짜 우울하죠. 하지만 바로 승복하고 온팀 돼서 이용선 의원 캠프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이 안돈정권의 환경파괴 경제파괴 민생파괴 나라파괴 역사파괴에 맞서서 지금은 제1야당이던 조국신당이던 뭐든 똘똘 뭉쳐서 이렇게 투쟁할 때이니까 다들 너무 억울해도 온팀 바로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인선이님도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다 들어오십시오. 실버스타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꽤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인사이트TV 2만 6,700명 안징은TV 15만 1,000명 구독자가 지금 안징은TV 15만 1,000명까지 왔습니다. 복원에 대한 재납 팁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녹색연합TV는요? 비할 바가 아니죠. 있긴 있죠. 녹색연합TV는.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녹색연합TV를 집중적으로 프로모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같이 온 분들 구독자들 같이 대박영선TV님 우리 민생님 언론이 오냐면 지금 벌써 7,000명 돌파했어요. 한 달 만에 대박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순홍하고 있어요. 엊그제께 구독자 1,000명 돌파 방송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7,000명 녹색연합은 유튜브도 어떻습니까? 구독해주셔야 돼요. 아 자 녹색연합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녹색연합 유튜브 들어간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총선식이어서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안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저하간 껴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 다니시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거 하시는데 그 안에서 환경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 얘기 좀 있다 하죠. 그린빌트 해제한다고 그러고 군사보호를 해제한다고 그러고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특히 그린빌트는 정말 당장 생각 같아서는 제가 그냥 확 끌어내려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녹색연합 유튜브 들어왔습니다. 구독자가 현재 3930명 여러분 안중열TV에서 4천명을 만들어드리죠. 오늘 녹색연합 구독자 4천명 될 때까지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안중열TV 인사TV 얼른 녹색연합 녹색연합 치면 바로 연결됩니다. 바다한 해폐공분 치르냐 아닙니다가 매일 화면을 뗐는데 조회수 1만 1천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모처럼 좀 쉬었어요. 낮잠 좀 잤어요. 근데 전화가 하나 와 계속 받았어. 통영 받아사나이예요. 말투로 다 전형적인 경상도사나이예요. 안 소장님께요. 제가 미처 울겠습니다. 뭐 아무튼 나 전라수사태로 막 새깍고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매출이 거짓말 아니라 온라인 수산물 쇼핑몰인데 2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핵폐쇼판 간 다음에 통영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지 아니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해서 그냥 아직도 국민의힘이 좋으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니까 부구부구나면 참는다는 건데 자기 친구 자기에서 본인은 폐허 배터리에서 대리운전 한대요. 대리운전도 또 경기가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요즘 술을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또는 1차를 하고 차를 놔두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가거나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예예. 그냥 차 놔두고 하면 그 다음날 또 대중교통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도 콜이 급감했대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상황인데 근데 아직도 통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다고 막 한타신 전해서 제가 문자로 사회를 조금 정리해달라고 했었냐면 그럼 그대로 전국으로 퍼뜨리겠다. 진짜 20분의 1 급감했대요. 여러분 우리 녹색연합이 바로 환경생태 이런 이슈를 가장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녹색연합 포네형 가입도 해주십시오. 우리 정규수 사무촌장님이 압수색당했을 때 평생회원 천만원 내고 평생회원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연합 화이팅! 우리 녹색연합 짱입니다. 자 이제 포르던 전업에 박교정 정영준 의사님도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영준입니다. 저희는 요즘에 많이 바쁩니다. 의사파업으로 많이 바쁘게 되었고요. 의사파업을 또 촉발 유도한 윤석열 정부의 온갖 기계한 의료정책들 때문에 지금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뭐 더 이야기할 거나 더 하세요. 현안이 많잖아요. 하실 말씀도 많고 아 현안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의사파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 엄청나게 걱정하실 텐데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의대 정원 증언안 를 가지고 진료를 거부하는 거는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성 없다는 저희 성명도 내고 다 이제 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완전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을 진짜 2천명 증언한 전혀 진정성도 없고 그리고 그 2천명을 증언을 하려면 증언할 수 있는 다들 아시겠지만 배치계획이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2천명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들을 이제 사실 저는 거의 악마화하고 있다고 완전 나쁜 놈 만드는 그러니까 너무 심하던데 너무 몰아붙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들도 책임이 있죠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언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딱 그 파업 선동을 그 당시에는 의협 지도부부터 다 하고 근데 그때는 파업 선동하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뭐 주호영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페이스북에 또 파업 지지했습니다 또 그때는 맞아요 의사편 국민의힘의 의사편 많이 들었죠 그리고 당시 이야기를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조중동이 그 당시에는 본인들의 사설에다가 아예 대놓고 아니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좀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시기에 이렇게 설익은 정책을 내가지고 어? 이렇게 의사들을 자극하면 어떡하냐 이거 전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였고 칼럼들은 더 황당한 걸 많이 실었어요 본인들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의대 증언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거다 제목이 그런 칼럼도 해외 칼럼도 해외 칼럼도 실었고 중앙일보는 아예 그 당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공의료 정책까지 다 공격하는 기사들을 아주 그냥 연재 기사로 거의 한 2주를 연속으로 실었었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이게 진짜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파트마다 그 엘리베이터에 전광판점 TV가 있어요 조그맣게 네 포미 TV라 근데 어디 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광고를 실었더라고 의료계 꼭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유명하죠 그거 지금 계속 돌리고 있더라니까요 영화관에 가도 지금 영화 보기 전에도 나오고요 라디오만 틀면요 나오죠 와 조기웅하고 박민수인가 나 장관이 이름도 관심을 못 외워버렸어요 왜냐면 거의 무슨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정부는 이번 의사파업을 신속히 다시는 밀리지 않겠어 뭐 이걸 귀에 무조건 돌려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 엄청난 돈을 쓰면서 의사들을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버스 지하철에도 지금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광고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나와요 의료계획을 완전히 완수하겠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오늘 뭐 이야기하다가 밤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획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 방송 들으신 모든 분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의료계획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의료계획을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1년에 mri 초음파 비용이 예상치보다 1년간 460억 정도 초과된다고 보장성 강화안을 철회한 정부입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민방위 보기 있고 중대본 회의까지 가가지고는 대형병원들이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건강보험료로 매달 1882억 원 플러스 알파로 메꿔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건보료 지점파탄이나 난리 피우고 1년이 아니고 연간 월 월 1882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야기인직스는 연간 600억 정도를 사실 국민들이 mri나 초음파 급여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 낮춰주고 본인 국민들 의료비 절감한 거예요 문재인 케어 그 정책이 그 정책 600억 초과했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건전화된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막상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2000명 증원안 때문에 의사들이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지만 집단진료 거부를 하니까 대형병원이 손실이 생기니까 월 1882억원 플러스 알파를 건강보험이 쓰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필수유료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면 국민들께서는 필수유료 패키지 뭐 되고 전달체계를 잘 갖추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에 가겠습니다 다 세빨한 거짓말 세빨한 거짓말 그 필수유료 패키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의사정원 진리려는 게 지역이사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필수진료가에 의사 부족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가 지역이사를 늘리려면 지역의 의무복무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의사증원 400명을 할 때는 그중에 300명이 지역이사제였습니다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중동이 무슨 지역이사제는 음서제니 뭐 이중차별이니 온갖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의무복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2000명 늘리겠다 민간병원이 이후에 학생들하고 입학한 학생들하고 계약하는 계약형을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계약형은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중보건장학제도라고 1년에 20명을 지금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의외과나 의학과 학생들을 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20명을 지금 선발하는데 한 명이 지원해요 지방에 공공병원 가겠다고 장학금 받고 생활비 일부 보존받는다고 계약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지금 사실 일가대학 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교육을 거의 처벌을 해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그럼요 그동안 지불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경우는 그냥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선발을 해서 좋은 이사제 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의무복무하면서 자기 선후배들 사이에 또 라인도 생기고 지방의 공공유료기관이나 지방에서 계속 진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조건이 그 당시에 지역이사제는 나와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필수 진료과만 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이미 전체 정원의 10%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정원제로 그런 좋은 제도는 최근에 뭐 뉴스에 나오다가 말았지만은 민주당이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시켜가지고 지역이사제법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는 통과 못했습니다 왜 통과 못했냐 국민의힘 반대에서 통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매일 걸핏하면은 지금 뭐 의료개혁한다고 나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해가지고 보건복지위를 이 지역이사제 법안하고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했어요 이 두 달 전에 통과하자마자 박민수 차관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거 안 한다 윤석열 정부 정책은 이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은 온리 민간의료기관들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 우리는 공공의료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2천명 증원한 이야기 나오면서 국민적으로 어쨌든 증원한 나오니까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의사를 악마하고 몰아붙여가지고 의사 집단 일반에 있는 일부 우리 다수국민들한테 그동안의 문제신이나 서운함을 자극해가지고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좀 주춤한 것 같던데요 왜냐면 상황이 악화되니까 일단 약발이 같이 갈 수가 없고 국민은 상황관리로 원하는데 아예 의사를 악마여 계속 몰아붙여 대화를 아예 안하니까 2천명 외에는 양보를 절대 안한다 그러니까 천 명일 수도 있고 500명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작은 할 수도 있고 피고인 가로듯이 막 모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실제로 소환하고 그동안 자기 정권 아무튼 응원했던 지지했던 의사들을 다 잡아다 죽지대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이 의사집단에 거의 절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국민의힘 당원도 많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의 유지들이고 저번에 이재명 대표 그 계양구에 선거 나왔을 때도 그때도 후보가 국힘 후보가 의사 아니었습니까 거의 개원한 그 정도로 이제 보수 우파의 진짜 신봉자들 집단인데 이분들을 완전히 그냥 뒤통수를 그냥 팍 깐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덕에 사실은 2020년만큼 지금 타격이 심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언한다고 해서 보수 언론도 그렇게 떠들어대고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당시에는 전공의들이 파업하니까 교수들도 사실 약간 태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이 의사들 자체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이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2천명 이야기 했지만 정치적으로 좀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버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한동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벤트도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총선에 그래도 그렇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응급진료나 중환자 진료 열심히 한 거예요 요즘에 사고가 많이 안 생긴 이유가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가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았죠 아 우리 토사구평 당했구나 완전 토사구평 우리 그 악마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의사라는 소리하면 다 요구도 먹고 4억씩 받는다고 4억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대 의사의 구도로 만들었잖아요 4억도 과장된 거죠 평균은 1억 안팎이라고 보면 되죠 1억 정도 아니 물론 뭐 많이 받는 분들 의사소득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은 시장중심 의료 공급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소득의 편차가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받는 사람은 상위 20%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요 하위 20%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은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원을 해서도 사실 하위 20%는 폐업하고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위 20%가 독식하는 구조거든요 대형병원이 그렇게 독식하는 구조고 물론 이제 의사들이 연봉이 높고 어느 정도 다른 직종에 비하면 잘 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의대가 이렇게 인기 있는 거죠 뭐 의사가 이렇게 인기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의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프면 저도 아프면 의사 찾아가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무슨 암에 걸려서 무슨 수술해야 되면 의사가 수술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의사 환자와의 관계가 됐을 때는 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단을 사람의 어쨌든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이 집단을 이렇게 악마하고 완전히 이렇게 대상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여기에 어떤 회복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앞으로의 비용과 절차를 벗어야 될지 저는 정말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신나게 우리 환자들을 사명하고 이래야 될 의사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지매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 또 어떤 직업 자긍심에 대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이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제가 의사들 지금 이렇게 집단 진료 거부하고 파업하는 의사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2020년에 제가 이제 주요 언론 나오고 그때 라디오 방송 나가서 그 진료 거부 반대하면서 증언한 저는 찬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그런 고소고발 같은 거 후에 다 치아해 주고 그 공과 4학년 학생들도 시험 보지 말아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지만 시험을 본인들이 포기했으니까 그런데도 시험 보게 해준 건 다 그게 의료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뭔가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젊은 의사들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치 대단히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유약해가지고 그렇고 본인들은 무슨 조폭처럼 이렇게 때려잡는 능력이 있는 게 되게 정의이고 공정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생각을 하려고 했으면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에다가 엄청난 지원을 하고 공적이사를 많이 고용해놓고 국민들 안전망을 가지고 쫙 까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어야죠 근데 거꾸로 완전히 역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인 공약인 울산의료원도 예비타상승조사에서 없는 걸로 해가지고 날려버렸고 공공의료기관 작년에 지금 거의 천억 원 이상 손실 났는데 그것도 지원 안 해줘가지고 보건의료노조위원장하고 각급 공공지방의료원 지부장들이 다 국회 앞에 단식농성 20일 단식농성 해가지고 국회에서 겨우 그거 합의해서 500억 겨우 따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본인이 지금 무슨 되게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개가천선한 것처럼 의료개혁을 이야기하니까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짜 윤석열표 의료개혁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의료개혁은 건강보험 강화하는 거다 의료문양을 중단놓고 확충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참여한 데서 했네요 오늘인가요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뭐 참여했는데 저희 보건의료단체나 다 이제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본부에서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제가 국회에서 민주노총 주최 토론회에서도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소금 안 되고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증언안이 돼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토론회를 또 한번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기 김호준 청수 공장장님이 눈치 안 보고 그때는 저희 보통 4분 이야기 그러고도 눈치를 봐야 되는 엄청 빠른 속도를 요약해서 이야기 우리 이제 정기수처장님 말씀하신 김현수님께서 녹색연합 찾았습니다 벌써 그 사이에 녹색연합 구독자가 3930명에서 3940명 늘어났어요 여러분 녹색연합 오늘 진짜 4천명 만들어드려서 그래도 정기수처장님이 녹색연합 사무소가서 안지글티비 조그맨한 데 갔는데 구독자가 그래도 우리 100명 가게 늘었다 이렇게 좀 폼 좀 잡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주세요 녹색연합티비 구독자 해주시고 채송화님도 오시고 축복사랑님 건진사회다님 윤소영님 영희님 엉뚱아님 정말 많은 분들 하이럭키 라디오에 진짜 너무 자주 나온대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 의사들 공격하는 방송 이번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대요 의료를 멈추면 정부가 멈췄던 악습을 깨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나쁘게 마치 파업 전체도 나쁜 식으로 말을 하고 은근히 노동자 파업도 부정적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저를 보는데 지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파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의사들도 파업권이 있어요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건 환자들을 위한 어떤 의료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파업할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정원증대를 아예 없던 걸로 하라고 하는 이런 파업은 정당성이 없죠 반동적인 파업이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파업권 자체를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의사들 앞으로 뭐 파업하면 안 돼 파업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들겠어 이런 거는 실제로 의사들은 다 아시다시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 정도 해서 만약에 여기서 기세를 잡게 되면 다음에 노동자 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파괴하듯이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의사 영희님께서 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왜 총선 앞둔 지금이냐 양아치다 이렇게 또 해놓으셨고요 김 동그리님께서도 윤석열이 의사랑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는 게 너무 지겹다 길어지니까 이런 비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희님께서 그린코리아 응원합니다 녹색연합 영어가 그린코리아트 모발지잖아요 홈페이지가 역시 영희님 수준 높으십니다 인서님께서 역시 안티비 안이길뜨기 보다는 오늘은 이 녹색연합과 폰으로단체 하나 두 분 모시고 방송하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네요 요즘 막 전국에 막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 얘기 전에 지난번 뉴스공강 인생상황실 결방된 아이템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금 지난주 거 지난주 또 못 나왔잖아요 갑자기 하루 전날 통보받았습니다 나오지 마라고 선생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계획이 얼마나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smr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용온자료 소용온자료 smr 나오고 현대 여러가지 대기업들이 두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도사업으로 진출을 해서 대박이 날 거다 이런 환경이나 이런 데서 막 띄워주고 있어요 smr이 이제 탄소중립의 어떤 교두보고 중요한 위치를 천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한 3분 얘기하면 거기 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뭔가 좀 고만하라고 하는 좀 아세요 쉽고 나서 쉽고 진짜 smr은 헷갈려 많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좀 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용온자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mr이 그러면 인류 역사상 없었냐 지금 새로 뭔가 만드는 것도 있었죠 따지고 보면 예전에 했겠죠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망 그 엔진이 사실은 핵 추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소용이잖아요 소용이네요 그게 smr 대형 온전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원래 이제 그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번 핵반응이 일어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핵발전소가 만들어진 계기가 그거거든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봤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핵발전소를 만들어서 원자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쭉 왔어요 냉전시대 끝나고 났더니 그러면 더 이상 핵무기를 쭉 만들 필요가 이제 사실 없어진 거고 핵 감축을 해야 되는 식이니까 그럼 이걸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핵 잠수원으로 갔다가 이걸 다시 또 이제 온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초 한 60년 전부터 나왔던 그 원자락발전소의 효시인 거죠 맞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smr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문제는 문제는 그럼 이게 재생에너지보다 더 월등한 장점이 있느냐 여기서 보면 굳이 라는 거예요 굳이 그 이쪽 분야에 김현우 박사라는 김현우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현우 선생이 이만하면서 굳이 smr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왜냐하면 원자력으로 만드는 이 smr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상용화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최근에 빌게이츠도 우리나라 와서 그 smr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페라파워라는 회사를 빌게이츠가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서 smr 그래서 smr 그래서 smr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그 회사가 설립이 됐거든요 지금도 시험로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핵 추진 잠수함이나 이런 걸 만들었던 거는 진기를 때우기 위해서 진기를 만들어내서 빨리 열을 열을 가해서 물을 진기를 때워서 그걸로 이제 추진을 하게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 기술까지는 됐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능가할 만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시험로 단계인 거예요 거기까지 아는 건데 물론 언젠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지 인류는 기후기 시대인 거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그럼 이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후기가 기다려줄 거냐 그래서 구지라는 말을 언젠간 될 수도 있겠죠 언젠간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재생에너지 훨씬 싸고 지금 핵발전도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진 상황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건 2, 3개월이면 만들었는데 그리고 풍력발전도 한 2, 3년이면 만들고 핵발전소는 최소 15년 아무리 길 짧게 잡아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건설할 때 건설하는 SMR도 오래요 SMR 그것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좀 짧더라도 그것도 몇 년에 걸리고요 이게 그 아이다오에서 미국에 이제 그 그 SMR 사업을 굉장히 많이 부응시켰다고 우리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그 아이다오에서 이제 건설하다가 엎어진 사업이 있어요 뉴스퀘일이라고 뉴스에 좀 나왔던 회사인데 이 뉴스퀘일이 엎어지면서 실제로 SMR 상황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왜 엎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메가와트 시당 한 40에서 50달러 정도로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좀 더 좀 더 가다 보니까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뛰는 거예요 단가가 그랬더니 투자했던 아이다오 주정부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야 단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공기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경제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SMR은 경제성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른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SMR이 무슨 새로운 어떤 굉장한 신기술이고 그리고 이걸 선점을 하면 대박이 나고 그리고 탄소중립이나 이런 기후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국민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하는 건 지금 현대 엔지니언 현대 엔지니언인가 현대건설인가에 투자하는 건 홀텍이라고 캐나다에서 영국회사인데 이 SMR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상용화에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얘네들은 거기가 타르센드라고 해서 화석열로죠 땅을 파면 이제 이걸 이제 정화하고 태우면 우리가 이제 화석열로를 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석열조를 추출하기 위한 증기를 대우는 목적으로 SMR을 만납니다 아 그거 자체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증기를 생산해서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발전하고 다른 문제를 시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농도죠 그런 것에 지금 우리나라 현대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전국이 계속 얘기하는 대체하는 당진화력발전소 빠지면 거기다 SMR단지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까지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을 거다 기회기가 SMR도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핵발전이니까 기본적으로 폐기물이나 이외의 폐로 처리를 할 때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우선 덮어두고라서라도 아 그 이야기는 논해로 하더라도 논해로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이고 경제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안 맞는 걸 꼭 맞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뭐 대박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리고 맘껏 하십시오 SMR 그러니까 잘됐네 SMR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거든요 하도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SMR에 대해서 원전이 지금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원전 원자력발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원전 마피아라고 우리 흔히 얘기했대요 학회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SMR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원자력공학과 이야기의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주류를 잡고 있는 주류를 잡고 있어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 핵산업을 문재인 정보가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SMR 얘기를 안 해요 아 또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너무 공격했잖아 사실 원전 줄인 것도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하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 SMR보다는 차라리 핵발전소 원자력핵발전소 3세대 4세대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게 더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돌아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발전소가 하나 지어지기까지 시간들을 쭉 놓고 보면 폐기물이나 비용이나 위험 이런 거 다 다 제껴두고라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의 대안이 되거나 기후기 시대에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핵발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자력발전이 큰형이고 재생에너지 있는 풍력이나 바람은 막내다 형제끼리 형제끼리 지금은 큰형이 우선 잘 나가고 있고 큰형을 좀 더 키워준 다음에 큰형이 좀 더 이렇게 줄여를 한 다음에 막내가 그 다음에 크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하기도 해요 인성용 정권 일강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히 친환경이다고 막 우기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죠 원자력발전은 우리가 한번 때우기 시작하면 불을 못 끄죠 그렇죠 불을 못 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핵잠수함이나 핵항모가 빨리 가는데 저도 다른 경로로 들었는데 핵잠수함이 소음이 심해서 디젤은 가다가 멈출 수가 있는데 잠행이 되는데 핵잠수함은 다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엔진을 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핵분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끌 수가 없는 거죠 끌 수가 없는데 많이 또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력 개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로 올 텐데 이게 사실은 전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전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는 것처럼 전체 발전된 전력도 우리는 전력 개통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원자력은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핵발전은 핵발전은 조절을 못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러면 남는 전기가 막 생기죠 남는 전기가 생기는 걸 양수발전이라는 걸 통해서 뭐 또 저장했다가 쓰고 이런 방식이 막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도치 않게 멈춰요 빛이 잘 들다가 안 들 수도 있고 바람이 불다가 안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하고 원자력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개통상에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생에너지 막내랑 큰형 관계가 아니라 아예 종이 다른 다른 집 사람인 거지 다른 집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수가 광범위하게 늘어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핵발전소를 광범위하게 늘려나면 늘리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건데 그걸 뭔가 보완제처럼 계속 이야기하니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바람이 불다가 안 불고 빛이 쬐다가 안 찌는 그 상황 그 빈 공간에 그런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핵발전소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가능성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개통상으로는 같이 가거나 송전망을 따로 쓰게 될 텐데 이게 결과도 모아졌을 때는 계속 충독과 간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바람이 안 불고 햇볕이 안 든다 이미 피축해놓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라는 것도 즉시 써서 바로 다 써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충전이라고 해서 ESS라고 충전하는 기술도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충전 기술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발전했고 근데 또 그것도 뻥튀기를 하는 게 만약에 지금 10만큼 발전 기술이 와 있다면 100만큼 와 있는 것처럼 뻥튀기를 해서 우리가 굳이 화석연료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줄이지 않더라도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이가 알립백 알 필요도 없다 했는데 그전에는 윤석열한테 확실히 겁을 먹었나봐 윤석열이 탄소 중심 모자 쓰고 왔었잖아 대선 때 한동훈이 탄소 중심이라고 그러대요 탄소 중립이라고 안 하고 탄소 중심이라고 표현했어 진짜 근데 그 내용을 그분들은 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내용 하나도 모르죠 알 필요 없다 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윤석열이 지금 왜 갑자기 그 원전 마피아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이 소형핵 원자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궁금하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글이 바뀌지 않았느냐 바이든이나 미국의 또 SMR 또 다른 입권이 개입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전통적인 핵 마피아들은 SMR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천공이요? 그건 천공이보다는 미국의 불종적인 4대 매국을 하는데 미국에서 로비를 했겠지 SMR 회사가 미국 정권 때 로비를 했을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왔죠 그거는 한번 파주세요 아니 2000명도 왜 2000명인지 못 밝히니까 요즘에 그건 정말 확정한 천공이다 그건 천공 김건희가 2000이라는 숫자가 좋다 그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저 다시 또 잠깐 이야기를 하면 천공 얘기 뭐 김건희 얘기 하셨으니까 양평고속도로 얘기는 아니지만 땅 얘기 잠깐 해보세요 땅 얘기 재밌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재밌다고 두 분 이야기 재밌다고 응원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그린벨트를 왕창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별 얘기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왕창 풀었어요 풀어봤자 별 볼일 없다는 거 아닙니까? 풀었는데 지금 50%도 못 썼어 지역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다 푼 거예요 근데 풀었는데 50%는 썼어요 그럼 벌써? 그러니까 50%도 못 쓴 거지 한 40-50% 쓴 거야 거기다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말고 이번에 말고 과거에 다 풀었어 풀어놨는데 소진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순 뻥인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풀었던 그린벨트도 다 개발을 못 시켰는데 개발을 못 시킨 게 50%나 되는데 반 이상 개발을 못 시켰는데 순 뻥으로 얘기해서 부동산 경기 부추기고 하려는 거고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쾌재한다는 것도 사유재산 얘기하면 접경지역에 논이 내가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묶여서 농사지로 가기도 힘들고 민통선이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 불러다가 쾌지도 못하고 이래서 사유재산 치매를 많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민통선 북상시켜야 된다고 그런 거 같지만 실제로는 송파, 서초, 강남 제일 넓어요, 면적이 금사라기 땅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서울 수도권에 금사라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모아가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면서 아니 저는 참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그린벨트를 더 해제한다고? 잘못 혹시 모르는 게 있나고 찾아봤더니 아닌 거야, 50%도 못 썼고 환경성 평가 1등급지하고 2등급지도 해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린벨트에서 근데 그 1등급, 2등급지가 어떤 곳이냐면 서울로 치면 청계산, 관악산 이런 데예요 거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데를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 있는 그런 땅들을 개발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명분도 안 살고 하니까 지방 곳곳 돌아다니면서 다 풀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아지겠죠 용적률도 비슷한 거네요 지방에도 용적률 재건축할 때 다 올려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 평균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결국은 강남이나 분당 같은 데 재건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니까요 아니 지금 그런 게 필요하죠 강남에서 분당하고 지금 고층 아파트 생겼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있을 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초고층 아파트 짓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맹당인 거고 서울 중심, 부동산 자기네 땅, 돈 여기에 다 몰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뭐 김포를 편입시키고 뭐 광면도 서울을 비대화 시켜서 어쩌려고 그런 거 도대체 이미 서울은 과빠 상태고 미세먼지와 해색백 도시와 정말 그렇잖아요 막 교통체증 오히려 서울을 분산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쵸? 아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백고 필 때면 김포가 서울이 노랑고 필 때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사기 좀 그만쳐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서울대, 육사, 국회 이런 것도 지금 지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서울의 과미를 해소하고 지역도 균형발전도 하고 해야죠 그렇게 그러면 진짜 위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튼 뭐 안자기다려 님께서 방송 고맙다고 그리고 창석 님께서 안재경TV 오랜만입니다 아 자주 오세요 어 낫소 님이 제일 좋아 낫소 님이 덕분에 진실을 공급받는 의료계획의 진실 소형 원자력 발전의 진실 영희 님께서는 그 유명한 요즘에 대유행하는 이채양명주 이채양명주 디퓨저 9,900원짜리 대군계 장어리티비에서 만들었어요 아 이게 향수가 아니에요? 네 향수를 아 이채양명주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겠어요 이채양명주 특고전 특수활동비 고발사주 전세자격 대자까지 네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저희가 민생경전구소가 어제 저기 어저께 뉴스공장에서 제가 이제 나갖고 만든게 갓진 아나운서만 같이 물경민심 왜요? 물경이란게 이제 엄청나니까 엄청나게 분노한 민심 네 물가 폭등 네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민생파탄 심판하자 물경민심 네 근데 막 우리가 좀 단어도 만들어야 돼요 뭐 환경파괴 뭐 경제파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의료파괴 환경 의료는 뭐 이미 공공의료파괴 환경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환경공 그러면 환경파괴 경제파괴 공공의료파괴 모든걸 파괴하니까 반응 좀 어떻습니까? 아 예 뭐 의료는 진짜 파괴한다는게 맞습니다 기억이 아니고 아까 그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그 이거는 환경 쪽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지난주인가 그 강원도 이제 민생토록 그 부분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가서 강원도잖아요 역시 뭔가 거 다 풀어준다고 막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에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 이 양반이 그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나와있어요 네 그 자기는 환경 이런 것들 규제하는 환경부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개인 데이터를 하는 데이터 위원회가 있거든요 개인 데이터 위원회 같은 데는 주제를 잘할 사람을 위원장으로 꼽지 않는다 주제를 풀 사람들로 네 그거를 산업화 신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개인 건강 정보를 언제 국민들한테 일일이 동의받고 합니까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동의받지 말고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됐어요 아 이거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데이터가 동의라고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말이잖아요 뭐 정보가 권력이다 데이터가 돈이다 아니 근데 그거 아주 이제 개인 정보나 사생활도 다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네 개인 건강 정보는 민감 정보고 그리고 이제 개인 식별화되고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그냥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 그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동의 없이 이거를 가지고 그냥 사적 기업 재벌들한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의 규제와 관련한 곳에 지금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규제를 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규제 부처잖아요 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생각해보시죠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이 안전한지 국민들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안전하고 저에게 쓸 수 있는 약인지 확인해주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보내는 식약처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면 제약회사들한테 규제 하나 해가지고 규제 평가 안 하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환경 얘기도 했는데 그날 그 강원도 자리에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설악산 오색 케잎과 같은 케잎을 놓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오대산이나 치약산 등 좋은 곳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환경을 꼭 보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식의 이야기를 환경을 보존하는 게 생긴 그럼 환경 보존하는 이미 파괴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 곧 망한다고 인류 다 죽게 생겼다 했는데 보존 안 하면 어쩌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트럼프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기후변화 당사국 겨박을 탈퇴를 네 했었죠 했던 거 지구온난화가 가짜뉴스라고 음모론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트럼프의 한 서너 배는 더 간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네 더 갔어요 더 갔어요 더 간 사람 네 더 갔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적으로 묶어야 되는 그때는 약속을 해놨거든요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는 당사국 총회에서 전 인류가 그렇게 해야 된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해서 일종의 약속을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지역을 더 지정해도 모자랄 판에 더 보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립공원도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보호강도가 가장 높은 보호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법 너무 좋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민 중산층들이 산을 좋아하는 게 산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나마 운동 여가 또는 생태를 느끼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립공원법이 엄격한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 국민 있잖아요 맞아요 유일한 휴식처예요 산이 도시개발하면서 녹지가 이렇게 없는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시로 녹지가 없으니까 산에 가는 게 얼마나 큰 날인가 아차산 주말에 가보잖아요 줄 서서 올라가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 정도 소중한 거야 그냥 아차산이 예를 들면 서울 강동 송팟공원 사람들한테는 그럼요 시민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일본에도 국립공원 가면 쾌부카 많더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국립공원이 지정된 다음에 새로 생긴 쾌부카는 없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지금 지정된 데도 계속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는 걷어내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가면 쾌부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그중에 뭐 그 유네스코 세계 뭐 자연유산이나 IUCN 뭐 생물권 보전지 이렇게 보전돼 있는 곳에서 국제사회에서 걷어내라 안 그러면 지정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걔들도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더욱 계속 만들겠다는 거야 설악산 또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오세케이브카 이미 신흥사 옆에 있잖아요 있는데 또 만들겠다는 거고 근데 그게 웃긴 게 지금 설악산 오세케이브카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서 작년에 착공식을 했어요 아 착공을 했구나 착공을 했는데 시공사 선정 못했어 아 왜냐하면 이 돈을 양양군이 다 돼야 되는데 아 양양군을 90% 대고 강원도가 10% 돼요 지방정부에 다 떠맡기 네 양양군은 다 돼야 되는데 양양군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거잖아 지금 전국 돌면서 천조 쓴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천조 측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지자체로 다 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요 지가 폰만 잡고 뻥 뻥을 지고 총선 광고선거 하는데 알바더니 지자체가 다 해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니까 사실은 할 수도 없는 광고선거라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 뭐 60조 세스 펑크나고 그러니까 돈도 없는 거 지금 사실은 뭐 기초의학 이런 거 지금 뭐 생물학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는 R&D 자금 뭐 삭감해가지고 사실은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도 똑같아요 2000명 증원하면은 그냥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야죠 제가 확인한 바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증원 지금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100명 정도 늘리려면 거의 100억 이상의 그 강의실이나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거를 그럼 어디서 끌어오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방식대로 재원 투자가 없이 하게 되면 국립대는 다 쪼그라들고 국립대가 그걸 가져가더라도 결국 국립대 병원이 그걸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 엄청 영리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해요 저도 물어봤어요 아는 의사선생님한테 다음 주 월요일날 꿈스창년장학금 수여식 있는데 청소년단체 안의사선생님이 있어서 거기서 한 분 추천해 주셨거든요 청소년장학금으로 그래서 전화드린 김에 2000명 교수 아니 2000명 의사 정원하고 뭐 교수를 1000명으로 낸다는데 그러면 교수니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다고 교수를 또 1000명이 어떻게 교수 갑자기 뽑냐고 그리고 교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예전문에 비해서 교수가 의대교수를 이름 많고 수업도 해야 되고 급여도 적으니까 예전처럼 지원를 많이 안 한다고 그러대요 네 우리는 다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서요 예전보다는 인기가 많이 떨어져요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에요 2000명도 교수 1000명도 그리고 국공립대에서 교수 1000명이면 예산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소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억만 주겠어요 교수만 아니 국공립대 교수가 임상교수랑 교실교수 합쳐도 보통 뭐 1억원 정도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자고요 평균 1억원이라고 뭐 더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1000명이면 1000억원입니다 네 그럼 국공립대학에 1000억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 인건비로만 그 교실 그 교수님들 강의실 아니 그 연구실 연구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기초의료의 교수는 더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말하는 대로 R&D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 거기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또 한 번 차냈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초교수를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본인도 알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닌 대사를 16% 깎아 놓고 또 오늘 갑자기 1.5조를 늘린다고 또 아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분이 어쨌든 주서들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만 제가 오늘 너무 이야기 이것만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아니 너무 재밌어요 다 아세요 대통령이 3월 8일인가 7일에 중대본 회의 나갔어요 본인이식죠 민방위보기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 교수당 학생 숫자가 이제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울산대학 교육과 대학과 성균관대 의대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울산대 의대는 정원이 40명인데 다 아시는 아산병원이 삼천병상이에요 거기 있는 임상교원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성균관대도 삼성서울병원이에요 강북삼성서울병원 창원에 성균관대 무슨 이야기냐 대통령이 주서들은 이야기나 들은 이야기는 사실은 재벌병원들이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벌병원은 여력이 있죠 교수들이나 학생 수가 남아돈다 막 이런 그런데만 전혀 다른 얘기지만 성균관대학교 삼성병원이 그 병원은 아니잖아요 성균관대학교 또 법인병원은 여기 창원에 있는 창원삼성병원 성대의대법인병원 원래는 이거는 또 더 다른 스토리인데 다른 스토리긴 한데 삼성의료나 같은 삼성그룹이긴 하지만 울산대랑 성균관대의대만 이야기를 하면 울산대랑 성균관대의대는 사실은 수도권 의료 쏠림 필수의료 궁계의 원흉들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울산대에다가 1980년대 허가를 받을 때 당시에 신선리대 허가는 그런 의료 치약지에 제대로 된 교육병원이나 그런 설비를 만드는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대는 울산에다가 의과대학을 만들고 울산대병원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대학병원인거죠 네 했는데 아산병원이 이제 커지고 나니까 의과대학을 서울로 옮겼어요 아 지금 그래서 울산대 의과대학은 35년 동안 저기 잠실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현대 아산병원 부근에 있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복지부가 이전부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지고 거기서 나온 의대생들이랑 인턴 레지던트 전부 다 수도권에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남을 건데 네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가라고 이 지침을 20년 전부터 내렸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 2, 3년 전에도 내린 걸로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데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버틴 거예요 그래 우리 그냥 벌금 내지 뭐 이런 버티 자 그리고 성균관대는 1990년대 중반에 삼성이 성균관대 인수하면서 의대가 생겼죠 교육병원을 하면서 1996년에 설립할 때 당시 김영상 정부 때 설립한 그 소위 미니 의대들은 다 그런 의료 치약지에 의과대학 병원을 또 세우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뭐 경남 어딘가에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10년 넘게 안 세워가지고 네 이명박 정부 때 말이 많았어요 약속 안 지킨다 약속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삼성이 갖고 있던 재단 중에 삼성창원병원이 있었거든요 마산삼성병원 옛날에 그거를 이제 학교 법인에 기부하면서 그게 대학병원이에요 네 그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 있으니까 의과대학은 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도 똑같이 삼성서울병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지금 과거의 잘못을 시정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수도권 쏠림을 엄청나게 지금 심화시킨 이 두 재벌 병원이 있는데 네 대통령이 걸핏하면은 의과대학 정원층과 이야기하면서 울산대랑 성균관대의 여력이 있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이제 주워 들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해주려고 교수는 많은데 학생 수는 별로 안 되니까 학생 더 늘려라 막 하면서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의대 증언을 지금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배치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수요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수요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아산병원이 제일 많이 지원했습니다 정부랑 거의 미리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의료 활성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냥 이름만 울산대잖아요 현대병원, 삼성병원의 학생들만 잔뜩 늘어나게 생겼네 또 학생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지금 아산병원은 청라에 1000병상 넘는 병원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아 그것도 수도권이네 수도권에 지금 6000병상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인간 지금 병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2000명을 증원해서 죽소서 개 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2000명 증원하면 좋죠 딱 두 개 원하는 거잖아요 필수 필수 인원 그리고 지역 지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2000명 증원해서 사실 윤석열이 해주려고 하는 거는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에 산업예비군 공급해서 인턴데이전트 많이 공급해서 그 병원들 운영시켜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윤석열이 선의를 가지고 2000명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이럭키걸 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태행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언론투표로 심판하고 싶습니다 녹색연합 이제 구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어 축복사람이 이야기가 왠지 계속 듣게 되네요 오늘 뉴스공장에서는 진짜 너무 안 직접으로 하니까 아니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홍보도 하면서 듣는데 빠져들고 있어요 진짜 우리 뉴스공장에서 진짜 그 3,4분 안에 두 개씩 하나씩 두 개씩 이야기하려면 힘들죠 솔직히 눈치도 막 보이고 공장장님 근데 그쵸 아이템 두 개 가지고 가도 있는데 보통 하나가 그중 하나 밖에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순발력이 많이 늘고 요양 능력이 아주 향상이 되는 그렇지 요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면 얼른 이야기 다 하면 돼요 예 다음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 흥미로운 이야기면 본인이 막 빠져들어갖고 질문을 계속 하더라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또 재밌는 재밌게 해야 돼 여기롭게 이 정권의 사기행각을 드라마티하게 그러면 공장의 눈빛이 달라져요 계속 물어봐 큰일 났네 시간 없네 하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하다 보니까 무슨 우리 한 시간에 있어 한 시간에 저거죠 홍보 하나만 하고 홍보도 하고 녹색연합에서도 녹색연합에서도 녹색연합 홍보할 거 있어 앞으로 무슨 큰 행사였어요 후원회용 가입도 안내도 하시고 네 우리 녹색연합 백주나 박재변호사님은 녹색연합 녹색연합 친환경 친센터에 국회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 어제 우리 방송에는 또 참연대 출신 김남희 변호사 왔거든요 네 그분도 태평양에서 연봉 1억 넘는 거 때려치우고 참연대 출신 때 제 기억에 급여가 그분이 200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연봉이 2400으로 줄어들었는데 김남희 변호사님께서 그 복지 광명 네 사회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 또 거기서 보건의료 고장성 강화 또 이런 것들 아주 많이 신경 쓰시고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보건의료 쪽으로는 요번에 저희랑 같이 같이 활동하시고 항상 큰 도움 주시는 김윤 교수께서 이번에 이제 국민 경선 사실 1등을 했잖아요 국민 경선 1등 네 여성이 앞도는 그러니까 뒤로 밀린 거죠 네 근데 남성 1등을 했고요 남성 1등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게 득표나 이런 것들 보면 또 이렇게 그 심사 그 당시에 거기 그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 네 심사위원단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이 사실은 김윤 교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의사 정원 학대에 거의 천병처럼 일하면서 의사들한테 엄청나게 공격 받은 분인데 이분이 그날 거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2천명 증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의료개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하는 거를 저희가 바꿔야 되는 이런 인물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으로 오늘부터 지금 조국 혁신당에 지금 이제 비례대표 국민경선단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도 모으고 있나요 네 저희들 같이 모이는 방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신장식 변호사님도 올리고 뭐 김진양 개성공단 전도사님도 존부님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건의료 쪽은 5호 인재 영입으로 조국 혁신당에 지금 입당하신 김선민 선생님이 김선민 네 의사선생님 김선민 선생님은 김선민님 이제 심평원장도 하셨고 하시는데 또 이후에 또 심평원장 끝내고 나서는 지금 태백에 가가지고 거기서 태백지역에서 전공의료기관 대단한 분이네요 한국의 슈발제 같은 분입니까 네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 국민경선당 선거인단 들어가셔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가짜 의료개혁을 분쇄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밀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5번 인재영입이 되셨던 김선민 선생님 꼭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야 아주 그냥 알차게 이 시간을 이용하네요 저도 네 정기석 전장님도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녹색연합 회원가입 녹색연합 회원가입 녹색연합TV 구독 좋아요 그것도 해주시고요 올해가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년째 네 그렇죠 3년째고요 그리고 그 후가를 우리는 태양오염 투기 방사능 오염소로 지금 겪고 있기도 하잖아요 흑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핵핵핵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 후쿠시마와 관련된 행사를 토요일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일지로에서 하는데 아 행사 있군요 네 주제가 이제 에너지 전환 더 이상 행 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3시부터 행사를 하는데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3시 어디서 해요 일지로 네 일지로에서 저희는 3시에 대학로에서 윤석열 정부 가짜 의료개혁 폭로 그 행진을 합니다 여기는 시민들 다 오셔도 돼요 이번 토요일날은 뭐 촌골계 날이에요 대학로에서부터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집회도 시청 앞에 아 그래요? 이번에 좀 많이 모일 거예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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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토요일이죠 네 아 이번 토요일날 서울시내에 북쪽도니까 북구시마 그 온전사고 13주기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야 되냐 그건 그걸 기념 기념은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경계하는 행사? 13주기 관련 다시는 이 핵발전에 위험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핵폐수 에너지 전환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핵폐수를 지금 폐기 바다에 폐기하는 거 바다는 쓰레장이 아닙니다 녹색념에 가면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녹색념TV 오늘 4천명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할 겁니다 빨리 녹색념TV 가십시오 라고 가짜 의료 네 가짜 인우협이랑 아 그 저희 이제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네 저희 연대 단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공의료가 그 지금 실종됐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필수의료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공공의료가 필요한데 공공의료는 절대 이야기 안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자만 들어가면 이게 공공의료가 실종된 거에 대한 공산당으로 하는 거 같아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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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주년 슬픔의 집회 또 촛불행동의 총력 전국 총력집중집회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좀 시민들도 만나고 또 시민들까지 서로 응원하고 연대도 하면서 힘도 좀 받으시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이번 4월 10일날 총선에서 이채양명주 특고전 그리고 아까 말한 환경공 환경파괴 경제파괴 공공의료파괴 사회공공 성파괴 뭐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장 동료나 초등학교 동창들한테도 좀 알려주자고요 물경 민심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민생파탄 심판하자 물경 민심도 있고요 뭐라도 좀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공공성을 위해서 또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보은호로단체연 녹색연합 후원회원 가입도 하시고 보은호로단체연 팀이 없으니까 녹색연합 팀으로 몰빵해 주시고 녹색연합에서 활동했던 박재 변호사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보은호로단체연에서 응원하는 김윤 교수님하고 김윤 교수님은 이제 끝났고요 더불어민주연합 이미 이제 당선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1회 후보가 되셨고요 논란인데 조국혁신당에 아무튼 이번에 김선민 교수님 국민참여 경선단에 참여를 해서 꼭 김선민 선생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아 이거 재밌네 선생님한테 하나 물어봐야지 자 두 분이 다 당이 달라 지금 너무 좋은 분들 두 분이 됐어 더불어민주연합 찌를 거야 조국혁신당 찌를 거야 저는 그 시민단체에 그 명망있는 저희 시민단체에 거기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간부기 때문에 간부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요 저는 특정 정당 지지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녹색연합도 똑같이 곤란할 수가 있어요 녹색이 들어가 있는데 녹색정의당도 있는데 아 그렇죠 우리 박재변호사님이 있는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도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네 고민이 되시겠어요 근데 녹색정의당하고 녹색연합하고 환경경연합 이런 환경단체들이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걸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관계에요 정확히 별개의 정치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는 정당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다르죠 그리고 옛날에는 녹색연합 환경경연합 출신이 녹색당이 있고 있었는데 요즘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유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녹색연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녹색당 가셨었는데 요즘엔 잘 안 보이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하고는 아닌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녹색정의당도 같이 가 있는데 우리가 환경시민단체랑 또 다른 여기는 NGO 비정부 비정당기구 독립기구고 녹색정의당은 정의당 합쳐진 녹색당 합쳐진 또 정치 조직이다 정당이다 이렇게 여기 찍을까 저기 찍을까 하고 고민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찍을 놈이 하나도 없다가 찍을 정의 하나도 없다가 제일 슬픈 거잖아요 뭐 국민들이 선명한 판단하셔서 다들 전략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말할 수 없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을지 조국 혁신당을 찍을지는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좋은 분들이 꽤 보여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면 여기도 지민 지민도 있고 지민 지조도 있고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어 그걸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정치 머관심층이나 중도층들이나 저 관심층들이 어 재밌다 조국 혁신당도 생기고 뭐 녹색정의당도 있고 진보당이랑 세진보연합이랑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도 있고 근데 면문이 괜찮은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행복하게 정치당 관심 더 생기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윤석열 심판과 환경파괴 경제파괴 공공의료 파괴를 막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다 보니까 70분이 지났어요 우리 뉴스문에서 말 못했지만 성기성 교수님 보고있나 성교수님 얼마나 맨날 뉴스공장 공장한테 쫓기면서 요오나 안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교수님과 함께는 2주 후에 제가 다다음주 목요일날 4명이 모여갖고 꽉 채워서 그날은 성기성 교수님 좀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고 아 그러네 그럼 사교육비가 뭐 사정 최고라는데 아 그러니까 세상에 사교육대를 잡겠다고 해놓고 사교육비를 더 늘리냐 참 진짜 할 말 참 많습니다 네 자 정신사님 또 작결 인사해 주십시오 또 만나시겠지만 예 토프한 시절 잘 견디시고 몸 잘 챙기시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야 역시 자 우리 정규석 차장님 이어서 정영준 의사님 저도 어쨌든 오늘 이 자리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녹색연합 TV 3950명인데 오늘 밤까지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저녁 밤에 자기 전에 안지금 TV 들어와서 봐주시는 게 있어요 또 재방송도 주말에 또 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몇천명이 볼 때도 있고 몇만명이 볼 때도 있는데 아마 그때쯤에 녹색연합 4천명이 겉디 넘어가 있을 거고요 우리 대박영선TV도 7천명 돌파했고 오늘 공동방송해준 뉴스백TV 인사이티비 고맙습니다 인사이티비는 현재 26,700명인데 인사이티비 3만명 돌파 프로모션도 제가 곧 강민지 대표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강민지 대표님 다음주에 한번 사무실 와서 공동방송 한번 하시죠 인사이티비 3만돌파 촉진방송 박예슬TV랑 하든지 대박영선TV랑 하든지 이렇게 연합에서 한번 방송하고요 자 오늘 정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고 우리 사회도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뉴스공장에 아마 최근에 제일 잘한 계절은 민생상황실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나 경제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환경과 교육과 의료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시간에 쫓겨서 말씀 못했던 두 분이 오늘 그래도 아직도 못한 이야기가 많지만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어 간호법도 물어봐야돼 윤석열이 간호법 거부해놓고 또 간호법 만든다는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이죠 뭐요 간호법 피해 아 간호법 피해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분열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고 과거에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뭘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경보전만이 능상 아니라는 말을 하고 탄소 중심을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국토부 국장을 환경보험국장으로 보내는 이 이상한 피해자 그래서 앞세기까지 나간 우리 정규석 차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녹색열 후원회원 가입 꼭 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 많이 홍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